다들 세적인 일이고 싶었는데 갑갑한 궁에서 어떻게 평생 살아요? 전 싫습니다 전 이 마음에 푸는 사람이 있거든요 누군지 몰라도 결나 괜찮은 삶인가 봅니다 예 얼굴만 잘생긴 줄 알았네 몇 주일 함께 지내보니 속이 꽉 차 진국 같은 사람이란 걸 알았습니다 보여드릴까요? 예 이분을 어찌하십니까? 예? 이분이 바로 왕세자씨입니다 에이 말도 안 됩니다 진짜 이분이 세자 좋아하시라고요? 혹시 삼국맘하십니까? 이분이 진짜 세자 좋아하시라네 오 오 큰일이 보니깐 마마님 이 일은 절대 잊지 않을게요 삼국맘하님 궁에서 꼭 다시 만나요 아멘